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성공을 빌어서 폴란드를 포함해서 8개국으로 확장을 해서 유럽의 이태리, 그라티나, 베니스, 그리고 체코프라, 그리고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텔담, 벨린, 그리고 폴란드. 그 투어는 주제 자체가 어떻게 하면 예술의 본래적인 역할인 사유하는 역할. 그래서 이제 사유하는 신체 미술 유럽 8개국 투어고요. 영문은 더 시드 포더 띵킹 스페이스라 해서 예술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해왔는데 그 역할 중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뭔가 생각할 수 있고 진지하게 사회나 개인의 문제나 아니면 관계성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유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 투어가 이렇게 계획되었습니다. 다른 작가들과의 협업, 퍼포먼스, 아트 등이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로 진행되나요?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암스텔담에서는 거기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첼로리스트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요. 또 그리스에서는 퍼포먼스 아티스트하고 협업을 합니다. 협업 프로그램 이외에 라이브 퍼포먼스 프로그램, 직접적으로 관객들과 만나서 퍼포먼스 작품으로 서로 교감하는 작품. 또 하나가 거리에서 자유스럽게 게릴라 퍼포먼스를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일반적으로 퍼포먼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아트 워크숍이라고 해서 퍼포먼스를 체험할 수 있고 이게 어떤 자기에게 표현의 요소들을 끌어올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했던 해외 투어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단은 두 가지 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전과의 차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라이브 퍼포먼스에 굉장히 최적화된 형태였다면요. 이번에는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사람들하고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콜라보 퍼포먼스하고 워크숍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되는 프로그램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차기 프로젝트의 교두부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차기 프로젝트는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미의 모든 예술가들이 함께 뭔가 이렇게 소통 가능하고 이것을 타인들에게 예술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이게 과연 어떤 기능과 나한테 역할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에게 예술이라는 것은 이래서 삶과 역사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현실 안에서도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긍정적인 의미에서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초청을 받고 계시는데요.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해외에서 주목을 받았던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처음 해외에 이렇게 작품을 발표할 때가 2006년도 일본에서 4개 도시 투어가 있었습니다. 도쿄, 나가노, 나고야, 교다 이렇게 4개 도시 투어했는데요. 이때 저희 대표작들을 세 작품을 선보였는데 사실 모두 다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제가 이렇게 더 이야기하고 싶은 작품은 광주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메모리 로딩이라는 저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겪어왔던 사회적 부졸이랄지 장벽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소와 5.18이라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같이 접목해서 메모리 로딩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이 국가나 나라는 틀리지만 또 문화권이나 인식들은 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하나의 공통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아픔과 고통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렇게 공감이 돼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아트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퍼포먼스라는 부분들은 사실 퍼포먼스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술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관계에서의 기본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연장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 저는 이제 예술과 표현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제가 가고 싶은 것은 보편적 관계에서의 매너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철 퍼포먼스 아티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